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전현희 위원장님의 큰 박술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날씨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많이 추운데요. 그래서 힘내시고 또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촛불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대책특위의 위원장을 중대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국민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촛불시민 여러분께 현재 대책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벽두부터 발생한 야당 지도자에 대한 끔찍한 테러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야당 지도자에 대한 천인 공로할 반인륜적인 정치 테러 행위이자 테러범이 오랜 기간 동안 유권 유력 대권주자인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인 의도로 살해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자행한 암살 미수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테러범의 흉기가 조금만 더 깊게 질렀어도 약간만 더 비껴나서도 이재명 대표는 현장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차마 상상하기조차 실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이재명 대표의 목숨은 건졌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한 그야말로 정말 흉폭한 테러 행위였습니다. 향후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테러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도 한 줌의 의욕이 없는 진상규명감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테러 사건 발생 이후에 정치적인 의도로 이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고 진상을 왜곡, 은폐하여 테러의 파장을 차단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백주대낮에 자행된 야당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테러 사건의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매우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2, 이재명 당대표 정치 테러 대책 2기는 국민들과 함께 정부와 수사당국의 한 줌의 의욕 없는 철저하고도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대책특위는 만약 정부나 수사당국이 조금이라도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려거나 듣보려고 한다면 결코 자시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혀나갈 것입니다. 현재 국무총리실과 정부 등 수사당국 등 윤석열 정권이 야당 대표에 대한 이 잔혹한 테러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치 테러의 의미와 내용을 축소 왜곡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명백한 범죄이고 정치적 테러의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권에 의한 2차 가해이자 또 다른 정치적 테러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자들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건 단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 사건 발생 직후에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도로 유포된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상황실 발 문자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그 문자에는 이 중대한 테러에 대한 축소 왜곡 의도가 명백히 담긴 허위 내용이 담겨져 있는 문자였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대표가 의식이 있다. 과도다. 70대 노인이다. 출혈이 적은 상태다. 목 부위에 1cm 열상이고 병상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밑에 대테러 종합 상황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국회에서 행안에서 민주당 의원에 의해서 이 문자는 총리실 산하의 대테러 상황실에서 유포된 문자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서울대 집도의가 밝혔듯이 이재명 대표의 당시 상태는 예리한 칼에 의한 심각한 자상이고 60%의 경정맥이 손상이 된 매우 중대한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는 총리실이라는 국가기관에서 발송한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단지 열상, 병상으로 표현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 초기에 국무총리실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가 지시하였습니까? 초기에 불득정 다수에게 유포한 총리실발 문자는 중대한 살인비수 정치 테러 사건을 단순 열상이고 경상에 불과한 사건으로 그 의미를 축소, 왜곡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총리실발 문자의 취지대로 이재명 대표의 상태가 경상이고 열상에 불과하다 단순한 상해 사건 정도로 치부되는 언론 보도가 대한민국을 일주일간 힘쓰렀습니다. 이 문자는 이후에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를 자작극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조롱한 고구보수 세력들의 허위조작 뉴스와 가짜 뉴스의 시발점 이상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자의 정확한 보고라인의 규명과 유포경의 지시 책임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책임자에게는 강력한 법적, 정치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수사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청에 방문해서 경찰청장에게 이 문자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국민에게 한 점의 의혹 없이 보고하라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위원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강력한 진상 규명과 함께 법적인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또한 수사당국은 이 사건의 진상 규명에 꼭 필요한 정보는 선택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오해를 막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범행 동기를 알 수 있는 테러범의 진상, 당정, 변명군의 공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사당국의 범인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러한 수사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그리고 선택적인 정보의 유출과 중립수질통 관계 기관의 고의로적인 문자의 유포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양한 거의사실 유포와 조롱에 가까운 그런 행위가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테러에 사용된 흉기가 칼이 아니라 젓가락이다, 종이칼이다, 자작극이다, 쇼다, 참아 입에 담긴 힘든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거의 사실과 가짜 뉴스가 생산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를 다시 언어적인 테러로 2차 가해를 하는 것으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되시고 민주당은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수사당국의 증거인멸과 부실한 수사도 심각합니다. 수사의 기본주기의 기본인 범죄 현장의 고소, 증거 확보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범죄 현장에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오히려 불글레질로 청소하는, 피가 헌근히 고여있는 현장을 청소하는 현장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영상으로 똑똑히 목격하셨습니다. 테러 당시에 대표께서 입고 있던 꽃가지를 폐기물 공장에서 민주당의 관계자에 의해서 찾아내는 청각도 벌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경찰이 과연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실수사, 축소수사에 급급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경찰의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10일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축소 왜곡 수사였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실패한 축소 왜곡 수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는 경찰과 정부 당국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수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경찰은 왜 당정, 신사, 변호군 등 사건의 고백 공개에 밀접한 배려성이 있는 선거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왜 국민의힘 출신 태극기 집회 열성 지지자가 범인임을 왜 숨기려 합니까? 범인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테러블이 이용한 교통, 통신, 모텔 등 금전적인 지원이 의심되는 그 배경과 배우를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고 공범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만일 정부와 수사당국이 이번 테러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애써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덮으려 한다면 그 통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정치 지도자에 대한 테러와 협박, 모이는 테러 행위는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고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인신을 공격하는 위협적인 게시건, 협박, 테러 행위에 대해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예방과 철저한 수사와 검건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투비는 테러사건 이후에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묘한 시스템을 정비, 보완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 잘 싸워주실 것 같죠? 네, 큰 박수 없앨되겠습니다. 네,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 워낙 논리정연하게 윤석열 정부랑 딱 맞짱털턱 그분 아니십니까? 기대가 됩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나팔부대원들이 쓸 나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모아놓은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를 잃어버렸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있거나 혹은 누가 챙겨가셨으면 지금 대열맨 뒤로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분실물 카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정순남님 신앙카드고요. 근데 성함이 정순남님인지 남정순님인지 약간 모르겠어요, 순서를. 그래서 정순남 혹은 남정순 선생님 신앙카드 이거 찾아가시러 무대 옆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호를 외치고 찬진 의식하고 행진 나가보겠습니다. 부호 먼저 외치겠습니다. 김건휘 방탄 정권 윤석열이 탈의카자야! 부단 전문 특급 범죄가 김건휘을 특검하라! 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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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미수 정치 테러의 진상을 규명하라! 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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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란 대표 살인미수와 대우를 수사하라! 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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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테러 선동하는 윤석열 정권 호란혜자! 정권이기 탈출력 전쟁이기 조작 윤석열을 탈의카자! 탈의기 탈의카자! 선쟁을 바르는 윤석열을 탈의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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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오늘 새해 첫 현수막 찢기를 받겠습니다. 현수막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하나하나 찢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수막 펼쳐주십시오! 김건휘 경탄 윤석열!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처벌시켜야 될 두 명의 얼굴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새해 2024년 새해 첫 현수막 찢기 시원하게 한번 찢어 보겠습니다. 찢어 주세요! 대한민국은 민주도 많습니다. 어느 때보다 여리와 기세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현수막 펼쳐주세요! 대한민국은 민주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도 많습니다. 자 튼튼을 잘 잡아주시고요. 구호가 잘 보이게 화면에 잡히나요? 아 잡히네요. 대한민국은 민주도 많습니다. 전쟁 무급 윤석열 이라므로 적혀있네요. 찢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찢지 마시고요. 자 이미 찢으셨군요. 시원하게 찢어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만치 않죠? 찢어 볼까요? 한참 시작! 야~~!!! 야~~!!!! 내가 안가팠어 내 아깝봤어 자 이번 형파 트윈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형파 트윈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형파 트윈터 태양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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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칠고 마법이야 태양민국은 모든 권력을 국민을 모든 권력을 자 좋습니다. 불실불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여성용품의 담은 파우치인 것 같습니다. 귀여운 햄스터가 있습니까요? 네, 무대 앞으로 오셔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행진 전에 추위도 물리치고 목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열정의 체육 선생님이시죠. 이분과 함께 몸을 표면 몸을 푸는 게 아니라 몸을 푸는 그런 느낌이 들은 분입니다. 마성애 선생님, 박미희 선생님 모시고 몸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모두 너무 멋진 나라에서 살고 있죠? 제2일 야당의 경대표를 자기 대수한 유력 후보자를 대로 해도 그놈의 얼굴을 매신을 통해서 만내야 되는 그런 심혈이한 허스키 같은 대통령이 사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 누구 얼굴을 사시지 못해서 나오신 거죠, 여러분? 네! 아닙니까? 목소리 왜 이겨요? 맞죠? 네! 경기 맞죠? 네! 자, 가볍게 몸을 풀고 나서 행진하시고요. 또 가장 인식화되고 있는 영토를 바치고 있는 대통령 영토를 바치고 있는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대통령 인간을 우리가 다행하기 위해서 목을 풀고 제가 못 품다고 해서 저는 못 풀러 왔는데 아까 제가 못 풀러 왔는데 아까 제가 못 푸는 사람이래요. 목도 풀고 목도 풀고 그리고 행진으로 가겠습니다. 자, 음악 춰보십시오! 여러분 다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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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오! 양파! 자, 안무! 건너자! 자, 피로! 호! 무빙해줘!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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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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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리 보았어! 여러분 다 같이 보셨어! 이렇게 까는 눈을 할 줄 몰랐어 이렇게 커!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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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둘! 자, 반드시 하겠습니다! 렛츠! 자, 둘! 둘! 앗! 둘! 넷! 셋! 다섯! 자, 두 번을 열어봅시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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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두 번! 다리를 놓아서! 호! 호! 둘! 자, 역발을 먹으라고 가보실까요? 역발을 먹으려고 가보실까요? 오! hi! 오! 다섯! 바위, 자! 1, 2, 3, 4, 5, 6, 6, 7, 8, 8, 9, 10